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 김기자입니다 현재 방탄단 막내 정국은 경기도 연천 최전방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직인 방탄단 정국이 영국의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영국 현지원원들의 긴급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수많은 비테스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3월 20일 영국 현지원들은 2024 글로벌 어워즈가 영국 런던 시내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글로벌 뮤직 어워즈는 영국 최대 방송그룹인 글로벌 미디어가 매년 3월마다 개최하는 최고군의 음악 시상식인데요 204 글로벌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단 정국은 비욘세, 테일러 세프트, 아리아나그란드, 해리스타일스, 빌리 아일리시, 올리비아 로드리고 도자켓 등 세계 최고 인기 가스들과 나란히 베스트 프렌즈 부문의 후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 20일 영국 현지원들은 방탄단 정국이 2024 글로벌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프렌즈 부문을 수상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4월 20일 영국 현지원들은 현재 군복 우주인 방탄단 정국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해리스타일스 등 세계 최고 인기 가스들을 모두 제치면서 2024 글로벌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였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방탄단 정국이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